하루 종일 이제 아이랑 주콕하면서 노는 분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등장한 챌린지도 있죠? 있습니다. 바로 아무 놀이 챌린지인데요. 아이랑 집에서 뭘 하고 놀아야 하죠? 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격하 공감하시네요. 챌린지 영상 속에 워낙에 기발한 아이디어들, 기발한 놀이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의 호응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션이 파스터블. 재미있겠다. 파스터블이 나왔어요.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재미있다. 영화에서는 이게 레이저 광선인데. 실 보니까 뜨개질 하시다가 남은 걸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토끼를 구해야 돼요, 지금. 귀여워. 어머, 어머, 너무 잘하는데? 더 닿으면 안 되잖아요. 아, 닿았네요. 아, 귀여워. 아, 이걸 만들었던 부모님의 노력이 정확히. 그러게요. 이게 아이들은 진짜 집중해서 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진지하다. 아, 이게 뭐라고 나까지 긴장이 되네. 아, 소리도 땀나. 그러니까 옆으로 구르기 신공으로 마무리를 딱 했네요. 어떻게 구했다. 아, 불쌍. 아, 불쌍. 홍대기 잡았어. 너무 고생한 거지. 자, 다음은 종이컵 싹기 놀이입니다. 촘촘하게 딱딱 붙여야 돼,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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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식구가 핀 명소리가. 이건 진짜 찐이네요. 너무 리얼해요. 콜로세움 같은데, 약간? 오. 진짜 콜로세움 같은데요? 완성. 아이디어 좋다. 나도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이때가 진짜 괴밤이 엄청났 것 같은데요? 다음은 집에서 하는 장애물 넘기 놀이입니다. 아니, 작가님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잘 넘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물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서 어디 구간은 기어가고 어디 구간은 넘어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오케이. 이거 무한반복 스멜이 막 슬슬 나는데요? 달려, 달려, 달려. 부딪히면 안 돼. 그런데 굉장히 100점 아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데리고 놀고. 나 이 집이 놀라웠지. 이렇게 코스를 다 만들어주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그렇지. 이건 지금 출발 드림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어린 시절에 이루청백전이라든가 명당군대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 기억이 나서 아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집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정말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눌로 정해졌는데 아, 이걸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아빠 보고 덜 힘들고. 야, 이게 보면.